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9월 11일 이어 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는 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뭐 지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구요 일단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하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코인에 대한 소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스파크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막 답답해 하시고 짜증이 나오는 게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에요 제 댓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짜증 내시지 마셔야 할 게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에어드랍을 주는 스파크 토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송보드 토큰은요 작년 12월 12일에 스냅샷을 찍으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때 XRP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계셨던 분들은 스냅샷을 찍혔고 이 XRP 스캔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제 XRP 지갑 주소를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플레어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면은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없던 거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이 코인이 없던 거에요 12월 12일에 스냅샷을 찍고 그 이후에 XRP를 매도하신 분들도 이 스파크 토큰하고 송보드 토큰을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왜 안나오냐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시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데 왜 언제 주냐 이걸 이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차피 XRP에 투자를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송보드 네트워크가 생겨나면서 에어드랍을 기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벤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없었던 코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받는 것 뿐이지 이게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12월 12일에 XRP를 가지고 있다가 홀딩하고 있다가 12월 12일 이후에 XRP를 매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냅샷만 찍으셨다면 그래서 별로 급할 게 없어요 얘네들이 좀 빨리 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급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출시를 하게 될 거고 또 코인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건데 이게 지금 빨리 안 나온다고 왜 우리에게 이 공짜 돈을 안 주냐 이러면서 화를 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매수를 해야 될 판인데 우리는 공짜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답답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런치를 하게 될 건데 그걸 빨리 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스파크 토큰도 15% 주고 막 뭐 10%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 개수를 많이 XRP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보상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15% 받는 거잖아요 처음에 받으실 때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송보드도 조금밖에 안 받죠 비율 자체도 적기 때문에 보이시면은 XRP 하나당 0.15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송보드 토큰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금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쏠쏠한 어떤 수입이도 그렇지 쏠쏠한 우리들에게 보너스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언제 나오냐 무슨 에어드랍 얘기만 하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걸 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2월 12일 이때 스냅샷을 찍으신 사람들만 우리에게 이런 에어드랍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XRP를 홀딩 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 마냐 도대체 스파크는 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없었던 코인이에요 근데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XRP 이것 때문에 뭐 정말 짜증난다 XRP 진짜 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 하셔도 나중에 스파크하고 송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뭐 송보드는 거래소에서 아 분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분명한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 좀 압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제가 지금 여러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너스로 받아야 되는 거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급할 필요도 없다 마음이 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짜증을 낼 필요도 없다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미국이란 게 뭐 항상 좀 늦어지잖아요 여러분 벡트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벡트라는 게 나왔을 때 지금은 벡트가 뭐 아직까지도 그 뭐랄까요 큰 이슈가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벡트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딜레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이란 게 원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거 한국은 워낙 빨리빨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시간이 어떻게 되든 스파크와 송보드는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나와서 스파크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겐 좋은 에어드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플레어도 사업을 그래도 출시되기 전에 이런저런 파트너십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지리라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플레어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화내시거나 짜증 내지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